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더 경제정책이 있죠. 바로 민생지어금 25만원입니다.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확인하신 뒤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문제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.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그때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. 민주당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민생위기 극복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1인당 25만 원, 4인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되겠죠. 지역화폐 형태로 연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돈이 결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경제를 돌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생각입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에 있어서는 물가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일부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어디 누구 말에만 맞고 누구 말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워낙 비싸서 마트 가보면 전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한 달 전과 이번 달이 다를 정도의 물가 상승세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안 되면 법으로라도 강제해서 민주당이 그냥 정부는 따로 집행이나 해라고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라고 쓰고 물가 폭탄이라고 읽고 싶습니다. 제가 3주 전에 이 방송 출연해서 분명히 야당은 추진할 겁니다. 그러면서 장유민 변호사님한테 여쭤더니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분들 좀 더 주도록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유능한 인재의 말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 과반의 속으로 특별법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. 1인당 국민 전 국민 25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 재정을 감안하게 되면 여력이 없습니다. 이 이유로 편성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요. 제가 지금을 반대하는 크게 3가지예요. 조금씩 지금 잡혀가고 있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. 13조 원 풀어서 물가가 더 어려워집니다. 그 물가에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? 취약계층이 더 어렵습니다. 이례성으로 25만 원 받으면 링거 효과예요. 반짝, 지속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재정은 취약해집니다. 민재인 정부 5년간 빚이 얼마나 늘었을까요? 450조 원 늘었습니다.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.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. 그리고 두 번째, 한 번 해봤어요. 전 국민 25만 원 들여서 소고기 먹었습니다. 행복하셨습니까? 그게 지금 우리 후손들한테 물어야 될 빗폭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마 재산은 못 남겨줄 망정, 내가 먹은 소고기 가격을 후손들한테 남겨주겠다. 이런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가 궁극적으로 고물가,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시켜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끝판왕이고요. 아니, 그동안 부자 감시 외치던 정당이 갑자기 왜 기본소득만 얘기가 나오면 이재용 회장한테 그리고 최태원 회장한테 25만 원은 못 줘서 날리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 폐지 주어서 쪽팡촌에 사시는 이런 노인분들한테 100만 원 드리는 건 어떤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.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당의 25만 원 특별조치법, 무조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 위헌적인 소재가 있기 때문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그렇다면 장혜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조치 역시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3년 후의 대권 플랜을 위한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? 그렇죠. 총선 국면에는 이른바 기본 시리즈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이른바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본 시리즈인 게 맞습니다. 그 사실상 22대 국회의 첫 발로 처분적 법률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.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지적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25만 원을 전국민 내지는 일부 계층한테 하는 부분으로 조율이 되더라도 추경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추경과 관련한 편성 권한은 헌법에 정부가 갖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법률로 만들어난 이후에 이런 추경과 관련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손질내지 않는다면 위헌 소지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과연 종부세 1주택자 종부세 폐지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과연 현실화될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.